내가 할 말은 우리 과 1일 혹부 안 올래? 내 파트너로? 파트너? 뭐, 너 바쁘면 안 와도 되긴 하는데 그럼 안 갈래 알바 때문에? 아니, 파트너는 좀 부담스럽잖아 근데 우리 사귀는 거 아니었어? 뭐? 뽀뽀했잖아 뽀뽀한다고 다 사귀냐? 알았어 이건 너 주려고 가져온 거니까 송식영 베스트 곡들이야 나 송식영 싫어하는데 그래도 나 주려고 갖고 온 거니까 받는다 어? 버스 온다 안 가면 안 사귀는 거고 원준형 그날 가면 너랑 사귀는 거고 안 가면 안 사귀는 거다? 뭐야? 그래? 여러분 감사합니다.